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명나라 저 새끼 코에 들어오면 안되는데 아니면 잠깐만요. 범아. 범아 빼고 여기다가 공독재구축 아바, 몽라오 말고 한통으로 보내봐 아 안되네? 명나라가 안되네요 돌겠다 진짜 명나라 코에 들어올것같이 무서운데 진짜 이상한 짓 안하.. 이상한 짓 안했으면 좋겠어 제발 창 조은국 조은국 하는것도 과격증 졸라올라가네요? 하이씨 미치겠다 그냥 빼도록 하겠습니다 조은국 안할게요 그냥 조은국 하는거 과격증 졸라올라가구나 아삼 퀘스트가 아삼 퀘스트가 어딨냐 프로미스 하나지? 하나만 먹자 조은국 안시킬게요. 너무 리스크 크다 이거 너무 아니 종속국 카랑 조금 카랑 비슷해 과격증 올라가는게 이걸 이제 봤네? 아니다 진짜 저건 아니야 진짜 진짜 저건 아닌거 같다 무리수 던지지마 칼 케일 야채좌 클라인 날쪼 칼 47 특사보네 자음프루 특권 축소 관계선 좋은가 써 어쩔 수 없어 써야돼 이거는 아라칸 합병 준비하고 됐다 6테크 언제든지 레디 보관왕조 보관 아바이왕국은 산족의 사업파들 족장의 늘스한 백건을 통해 보관왕조의 육아들은 이어가고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바이왕에 대한 조공을 중단하고 보관왕조의 역할을 우리가 맡아야 합니다 개꿀인데 나이스 벵갈 라이벌 받고 자음프로 강의로 개선하고 카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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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채자 용병 해산시키고 좋은가 잠깐 뭐야 이거 카엘 과약장 어쨌든 용병 해산시키고 좋은거 쓰자 이제 우리 좀 강력하거든요 이제 재정이 조금 뒤파해차지긴 한데 이거 인력 어 인력 꽉찬걸로다가 주모우 리필 좀 해주세요 리필 해주고 주모우 카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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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새끼야 씨 코치 벵갈 대 참전할게요 6테크 찍어주고 용병 하나 더 뽑아 얼마면 돼 얼마면 돼 아저씨 나가세요 아저씨 관심 없어 땅덩어리 나쁜 정부 정책 개혁도 개혁한지 얼마 안됐거든요 어 너 뭐야 이 새끼 잠깐만 이 새끼 우리 국기 저작권 야이씨 상표 베끄어 이 새끼 우리 우리 상표 베끄어 베끄어 이 새끼 야 진짜 국기 베끄어 사기꾼 우리 국기 베끄어요 우리 국기 컨트롤 아저씨 컨트롤 브이했네 이 새끼 잠깐만요 정통성 위신 정통성 떼어주고 너 아저씨 꺼져요 죽기 싫으면요 안 꺼져 꺼져 새끼야 좋은 말 할 때 꺼져 됐고 아니 우리 상표 우리 상표 이 새끼 우리 상표 베끄어 진짜 이게 뭐야 이 새끼가 더 화려해 화려한데 예쁜 거 우리 게 더 예쁘긴 해 국기가 저건 팩트여 국기는 우리 게 더 예쁘다 이 말이다 어디 감히 우리 상표를 베끼어 3 9 스탯 뭐야 24 21 34 31 아 왕이 좀 더 죽구나 왕이 조금 더 좋네요 아저씨 방 빼요 어이씨 잠깐만 야 빨리 공성하고 여기 빨리 가오디 털고 어 나잇뚜 어 나잇뚜 아저씨 어 이새끼 보소 아라칸 마운틴스 아라칸 산맥 어우 개빡시네 몽쾅 야채자 컷 채소자 컷 몽쾅 미쳤어 우리 수털로 가게 과역장 개빡세네 이 야만보새끼가 육태크 찍고와 미션 와 어떻게 인력 50% 언제 채워 용병으로서 싸워야겠다 인력 그냥 에코모드 가도록 하겠습니다 슈퍼 에코모드 언제 터지냐 67년 다쳐먹어 미션을 향하여 50 올라가지 0.5 합병 언제 돼 66년 12월 화재진압 가능 됐고 미션 땅덩어리 유기하나먹고 아라칸 합병하고 뭐야 또 아유타 전쟁 오케 하아 꼬치 괜히 적응가시켰네 그러면 귀찮게 시리 인력밖에 안주는 주제 이씨 괜히 너무 리스크를 감수했다 됐고 가우다 수도털로 가 돈 성교자 아이구 트리필라 트리필라 에이 좀만 참으세요 마니프로블리주의자 8년대 아저씨 뭐해요 아유 역시 역시 뭐 싶어 거의 다 됐는데 장어 장어 아저씨 뭐해요 아저씨 아저씨 안돼 안돼 야 아 아 아 시발 그러지마라 봐줄게 내가 개새끼야 아 날려 으악 시발 새끼야 너 때문에 내가 개고생을 해야돼 씨 아저씨 죽을래요 너 때문에 시발 농비봉기 망했었는데 아 일단 멈췄어 용병 장관사인 사과하세요 사과하시라구요 아 씨 돌겠네 개같은거 인력 건들지마 아 농민 용병은 다 제압할 거에요 걱정하지마세요 웽종 모여 아 We are the world 스코타이 뭐 아유타이 아삼 칸 We are the children We are the world 두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두두 일단 요기 뭐였더라 아라칸 코 하나 있으니까 아라칸 코 먹고 코치 이 씹새끼야 아저씨 이거 공성해 봐 빨리 아저씨 공성해 이거 우리 거기 먹어야 된단 말이에요 아 요새 막혀있어 씨발 아 안돼 아 미치지 코치가 왜 리더로 돼있어 아 비켜 개새끼야 아 왜 코치가 먹었어 이걸 돌겠네 아니 우리 코 박아야 되는 땅덩어리 코치 아 잘못 부르니 아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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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네 내가 챙길께요 아이씨 마이도 저 새끼 뭐이란거야 저 새끼가 왜 쳐먹어 돌았어요 돌겠네 아 이따 이렇게 해서 나갈께요 짜증나네 하아 전쟁기간만 길어 늘어나네 74년 끊어 망하던지 말던지 아 무슨 상관이야 종호구 파기해 아이씨 아아 진짜 저 개트롤러 새끼 진짜 이거 내가 처먹어야 되는데 그 내 코 박아들 딱 떠올리다가 이씨 ㅈㄹ을 하네 진짜 아우 미쳐버리겠다 진짜 무슨 짓을 저지른거니 진짜 아유타야 클라이 날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유타야 딱 먹어야 되니깐요 아휴 나가 코 박는거 방해하는 새끼들 그리고 아라칸 목냥 아휴 바쁘다 바빠 아바블리주의자 용병으로 잡을게요 용병대 아 코 좀 박자 제발 제발요 아씨 농민봉기 마그로면 인력 50% 올려야되는데 인력이 안차 인력이 안차 진짜 미치겠다 아 아 잘했다 오는길에 저것도 잡아주고 엘리스 강도 어디서 모비 어디서 모비 여기냐 용병아 가라 아 캐스트 생산 7 5키 인력이 인력 75% 세금 60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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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작 선택 알 어 흑자인 적 있냐 이남안 몽냥, 자원풀, 아라칸 몽냥부터 합병할까? 퀘스트때문이라면 아라칸부터 합병하는게 맞긴 한데 아라칸 합병하고 여기 먹고 퀘스트 그냥 아라칸부터 합병합시다 정신놀란에 휩싸인 와 아이구 마니프루 괜찮아요 뭐 마니프루 방금 터질땐데 폐구 폐구 자치도 올려주고 또 뭐야 너 다곤? 컷 십투카 득자 조언과 비용 이거 질 수 없어요 아 이제 뭐 벵갈전쟁에서 우리가 벵갈전쟁에서 7테크 찍고 포병 뽑아가지고 포로빈스 하나 가져오고 자원풀은 땅주겠다고 꼬시면 올거에요 응 과일장 뭐 아유타일 란상같은 경우는 동맹해가지고 원래 동맹체결한거 깔아가지고 괜찮네요 크라인도 조작 안되지? 빼 그냥 란상 관계로 개선 부타워커 드디어 막히네요 타운군 귀족반군 트리필라 분리주의자 트리필라 애니미즘인가? 어 아니네 개종했는데 왜 저래 저 새끼들 대출 2개 퀘스트 생산 2 퀘스트 퀘스트 생산 2 퀘스트 생산 2 퀘스트 2 상기대 충성도 69 69 네 69 오키오키 나가 개종됐구요 이게 진짜 좋긴 하다 어 얘 나이 이분 우리 우리 타운군씨 나이 이제 15살 되면 죽이던지 합시다 와서 뭐 미국 가실거 같긴 한데 일단 뭐 놔두도록 하죠 143 1600 퀘스트 깨려면 800 8000 오이씨 인력 많이 채워야겠네 떠른별 조세방갑 윗신 아니 굳이 조세방갑 돈 없어 돈이 없어어야지 조세방갑 조세방갑 쓸 돈이 없어요 힌두야? 확인해 풀어보세요 힌두야 여기 동맹 림부완 자음프로 숭질환연자가 돈 14투갈 어이구 감사합니다 형님 됐구요 육군 탕후 올려주고 칠테크 찍고 어 명나라 아이고 우리 중권님 왜 저래 불쌍하 에이 불쌍해라 몽냐 관계루개선 맥스네 됐고 명나라 님 공적확장 이새끼 콜 들어오면 진짜 이 갑자기 빠지직하면 대가 우리 터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그 우리가 싸운 공탑이 무너질 수가 있어 명나라 콜 들어오는 순간 그러기 때문에 일단 명나라 관계루개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